강원도 교육청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에 나섭니다. 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업무협약을 맺고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청년 및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진로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통해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강원 뉴스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